안녕하세요. 똑소리입니다. 집중력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다른 그림 찾기 시작해볼까요? 한 그림당 3개씩 다른 곳이 있어요. 시간은 90초입니다. 문제 1 시간은 90초입니다. 시간은 90초입니다. 시간은 90초입니다. 시간은 90초입니다. 시간은 90초입니다. 그럼 정답을 알아볼까요? 문제 2 시간은 90초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개 다 찾으셨나요? 정답을 알아볼까요? 문제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나라도 찾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. 정답을 알아볼까요? 문제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정답을 알아볼까요? 문제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정답을 알아볼까요?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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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